아들이 골라주니까 훨씬 좋네. 괜찮죠? 네. 홀 낫네. 홀 낫네. 홀 낫네. 사람이 달라보이네. 덴센치고 하자. 록구즈 나나 사인하노니 칸레킷 마이니 못 얻다 간지 선생님. 근데 화장품 영화 하도 어려워가지고 읽을 수가 없어. 몰라서 그냥 내가 사라는 거 사면 돼. 그러니까 엄마가 몰라서 지금 네가 좋다고 권하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야. 사람들한테 설명만 했지. 나는 엄마한테 얘기해 보는 게 오늘 처음이니까. 이거 좋아 진짜. 내가 엄마한테라면 나는 이거 한다라는 게 난 이거. 좀 더 윤기나고 이런 거. 너무 좀 매트한 거 바르면 주름이 좀 보이니까. 왜? 아니 그 정도까지 아니더라도. 너무 이게 말라 보이면 늙어 보이잖아. 근데. 최근에는 좀透け感이 있는 이루는 거가. 트렌드다시. 若く見えるので. 어머니가 그런 거 사용하고 싶어서. 그래서 어제 구매하면 좋겠네. 어제 제가 그냥 구매했어요. 근데 여기가 르쿠아라는 백화점입니다. 아무튼 리메이크에는 로맨 많으니까 로맨 중에서 하나 고릅시다. 일본에서는 제일 많이 나가는 립스틱 종류 중에 하나예요. 어제 봤지. 여기는 더 많네. 이게 다 다른 색깔이고. 다 종류가 다른데. 이런 게 싫은 거잖아. 반짝반짝하는 게 싫어. 반짝반짝하는 게 싫은데. 근데 이제 색깔이 너무 달라붙고 이러는 게. 좀 너무 옛날 방식이니까. 응. 엄마는 그냥 립스틱이 훨씬 좋아. 그러니까 이런 틴트 방식은 별로 쓰기가 힘들지. 오케이. 예.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거 말고. 바르는 게 있어요. 스틱으로 그냥 바르는 거로. 11번. 이거는 너무 매트한 거다. 여기 있는 게. 네. 다 좀 매트한 거여 가지고. 약간은 반짝반짝한 게 좋거든요. 네. 스타일 자체가 싫다. 싫다라고 하지 말고. 응. 좀 더 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죠. 아 그렇구나. 아 이거는 다 매트한 거다. 다 가. 가 뭘까. 가느다라는 스틱이네. 돌려서요. 돌려서? 네. 아 이거는. 이런 것도 써봐야 괜찮아요. 그냥 습관이 안 돼서 안 돼. 아 진짜. 그래서 새로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쓰기 편하라고 나온 게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사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렇게 약간 반짝반짝한 것도 있는데. 쓰기가 편하게 돼 있어서. 그래서 색깔을 좀 봐야 되는데. 이것도 쓰기는 편하겠다. 평상시에. 그렇게 막 핑크가 안 돼 이거는. 그러면 윤기만 나는 거. 그런 거죠. 이런 것도 괜찮아. 내가 쓰는 게 1번일 거야. 내가 쓴 거 이거. 이거는 남자들도 많이 씁니다. 4번 괜찮을 거 같은데? 입술을 지우고. 한 번 해볼까? 이 위에다 바르면 안 되는 거야? 일단 색깔을 봐야지. 당연히 그 위에다 바르면 안 되지. 따장면 위에다가 짬뽕을 넣는다고. 짬뽕 되는 건 아니잖아. 이건 뭐지? 이 위에다 바르면 안 되는 거야. 제가 봤어요. 여러분 이거. 이거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 진짜 사용해요. 진짜 사용해요. 진짜 사용해요. 트윈클 펜 라이너. 이거 진짜 사용해요. 네. 일단 놓아봐. 좋아요. 트윈클 펜 라이너 이거. 좋네. 트윈클 펜 라이너 이거 이거. 진짜 사용해요. 真っ黒이면男자라고 많이 사용해요. 그리고消하면 더 편해요. 이게 좀 더 편해요. 이거 라면이 있는 건 키작스라는 거 보기 때문에 정말 자연스러워요. 오늘은 4번을 한번 발라봅시다. 거울 보고 아래를 일단 살짝 바르지 말고 너무 두껍게 처음부터 바르지 말고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한번 해보고 이런 거 발라도 돼 이렇게 한국의 쇼핑에서 리메이크는 아무도 아무것도 없어서 무시로 관계해 주시고 전부 상담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오사카에 몇 텐포 하더라? 昨日 2텐포 있었어? 오사카에 이케님을 할 수 있어 대박이야 여기 괜찮네 활났네 아까 거보다 그러네 되게 못 바른다 여기 위에 떴잖아 오른쪽 위에 살짝 은빨을 잘해 이게 활났다 혈색이 돌잖아 혈색이 그러네 역시 우리 아들이 너무 반짝거리면 여기서 휴지로 한 번만 대면 윤기는 빠져요 아까 매트한 것도 한 번 발라보던가 이게 너무 반짝거리는 아니 괜찮은데 그렇지? 막상 발라보니까 괜찮지? 응 그러네 응 아들이 골라주니까 훨씬 좋네 괜찮죠? 응? 홀 낫네 응 안 맞아 홀 낫네 홀 낫네 사람이 달라 보이네 응 굉장히 최고야 록구조나나스 사이 나노니 칸레키마이니 못 얻다 간지 어? 이거 진짜 좋은데 베이스 바릅니까? 베이스? 베이스 발라? 어 발라 이거 진짜 좋아 그래? 이게 쌀을 쌀로 만드는 거에서 그냥 톤업이 돼 아예 베이스부터 베이스 왜 바라는지 알죠? 파운데이션 잘 먹으라고 하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얘는 톤도 올라가 그래서 그냥 화장하기 귀찮다 했을 때 얘 바르면은 잘 안 발랐었는데 여름되면 발라야 되겠더라고 얘를 해도 되고 선크림으로 가도 되고 나 선크림은 잘 안 발라니까 이걸로 이게 톡톡톡톡톡 손가락 전체로 두드려주라? 화장하는 법을 다시 배워야 되겠다 엄마가 아주 옛날 구식으로 보내서 이거는 파우더고 이것도 너무 좋네 이거 윤기도 싹 사라지고 좋네 너무 좋다 이건 일본에서만 파네 아 그래 일본인들은 물광 나는 거를 별로 좋아하잖아 한국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그래서 일본인들 보면 얼굴이 그러니까 되게 기름이 없어 없어 보여 이거 봐 키메 노 토토나타 시세나 토오메칸 센센 이미 와까나 있는지 알았을까? 니콘고도 기이 때 뭐 그 말이 노이 미카트유 또 아 그냥 피부가 완전 투명해 보인다 키메 노 토토나타가 무슨 말이여? 그러니까 짜글짜글한 주름이 안 보일 정도로 잘 흡수된다 메이크업 효과도 있다 쌀 뜬 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몸에도 좋다 맑고 보습 성분이 있다는 거지 밀착력이 높으니까 베이스를 시타지라고 합니다 시타지 시타지? 응 또 하나 배웠네 먼저 바르는 거 이것도 되게 좋아 근데 화장품 용어가 하도 어려워가지고 읽을 수가 없어 몰라서 그냥 내가 사라는 거 사면 되고 그렇지 그러니까 엄마가 몰라서 지금 니가 좋다고 권하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한테 설명만 했지 난 엄마한테 얘기해 보는 게 오늘 처음이니까 내가 이거 좋아 진짜 내가 내가 엄마한테라면 나는 이거 한다라는 게 난 이거 일단 롬앤이 브랜드가 좋아 점장님 이거 좀 구할 수 있을까요? 이 번호 좀 부탁드릴게요 6번이 제일 인기 많네 그래요 비슷한 거 같은데 아 이게 좀 더 빨갛구나 아 이게 좀 더 빨갛구나 네 이걸로 주세요 근데 이걸로 주세요 네 비슷한 색깔 네 감사합니다 약간 일본어, 한국어 정말 고참한 느낌 한국어로 질문하면 일본어로 그러지 한국어로 질문하면 일본어로 가르치지 너무 재밌는데? 네 어머님은 하이라이트가 정말 좋아 근데 엄마는 안 해 안 해? 안 해요 네 바로 1년에 한 번 할까? 무슨 브러시 엄마 써봐 해봐 안경도 벗어야 되고 그러니까 엄청 그게 좀 그래 눈 수술부터 하자 아 이거 봐 이게 유분기가 많아서 이걸 하면 또 된다고? 이렇게 사사사사 이렇게 이렇게 강대뼈 나왔는데 더 나오잖아 원래 강대뼈 없는 사람이 강조하기 위해서 쓴 거잖아 안 하는 거 자꾸 하라고 그러니까 이상 어색해 어우 너무 허수하시고 좋으신데요? 진짜 보여요? 어 보여요 지금 여기 하신 거죠? 여기? 시라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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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눈 밑이 화려하니까 완전 잘해 보이신다 진짜 여기만 지금 살짝 큰 건데 너무 잘해 보이신다 에이 에이 다 그래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어요 아니 근데 피부가 너무 좋고 맛있어 고맙다 고맙다 응 아휴 감사합니다 자 계산 알겠습니다 여기가 오카산의 사이후다시 응 하하하 2700원 하이 카드에 오는 거 여기가 오는 거 무슨 팩이에요? 각스에다가 오케아 도시리요 아 아 미꾸리시더라 로만동을 리프에 뭐하는 거 같다 아 미꾸리시더라 아 전부 로만동이요 하하하 미꾸리시더라 아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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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아 아 그래요 아 이거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아 아 네 아 세럼 어 세럼은 뭐냐면 그냥 토너 바르고 그 다음에 쓰면 돼 네 그래서 이거 이거는 이거 바르고 그 다음에 바르시면 돼 아 아 아 아 정말 좋습니다 아 그래요? 정말 좋으면 계속 쓸게 어 그래요? 더 젊어지면 어떡해? 아유 더 젊어지면 더 이뻐지실 겁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쓰겠습니다 잘 뵙네 아 아 아 아 아 아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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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나니? 으헤헤헤 뭐 우산꽂이인가요? 하하 카사다테 카사다테 아니야 우산 하나밖에 나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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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응